리치부터 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를 리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주식은 별로다.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 대마 불사, 부동산은 절대 죽지 않는다.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저도 옛날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투자를 많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내용들을 배우면서 느꼈는데 정말 할 거 없으면 그거나 좀 박아 둬. 제가 배당주 되게 좋아하고 리치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치가 뭐냐면 리얼래스틱 엔베스먼트 트러스트라고 리얼래스틱이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친구들이고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식,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내용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에 배당 가능한 이익을 상당 부분, 배당으로 주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배당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기가 조금 밀렸을 때, 사람들이 돈 같은 거에 대해서 어디에 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적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굴릴지 모를 때. 네,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둘 만한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 일본에 관한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면, 일본의 일본은행, 뱅크 오브 재팬의 BOJ라고 하죠. 그쪽에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으로 주가적인 모멘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을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니케이 지수입니다. 거의 니케이 225가 반등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종목군들은 신나게 바뀌었는데, 크게 재미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 부양의 정책, 경기 부양 정책, 아비노맥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지만, 그 부양책들에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을 살리자. 그런데 주식시장을 살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공적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지금 국내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의 워크시어 해소인가?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비슷하고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웬만한 저희가 지금 실제로 고객님들이 아실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이 종목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망하면, 그 종목 전체가 다 손실 처리가 되고, 상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기업의 합리적 가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좋겠지만, 그 달리 말하면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 존버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에 나오는 과실, 그 업황에 대한 장악력을 수익으로 환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일본에서 경기 부양 체계 하나로 증시에 대한 안정 대책을 하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그 투자의 대부분의 과실은 어떻게 보면 리츠,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를 투자를 하는 게, 사들이는 것을? 사들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증가, 그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거에 투자를 하면 리츠 관련 종목군들이 활황을 볼 수도 있고, 그 활황이 리츠 관련 담당 주식들, 호텔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나, 이런 부동산 관련 그런 것들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리츠 관련 종목군들이 생기려면 또 다른 자산군을 편입해야 되니까, 내수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 리츠를 한번 상징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 한국이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떤 거 투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에, 대부분이 부동산을 하고 있고, 부동산에, 부동산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되게 아파트죠. 아파트나 건물 투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하시겠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 국내 특징적인 부분, 가계부채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그런 걸 이면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 그 내용, 거기에 이제 가계부채 대부분이, 자기의 집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많은 수, 많은 비중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나, 아니면 말씀드릴 리츠 관련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굴리고 있고, 그것의 원동력이,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아이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 경기에 좋아지는 척도의 기준은 증시다. 그래서 다우지스나 나스닥이나, S&P500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의도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이제 재선까지 하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것에, 그것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 굉장히 원하고 있죠, 트럼프가.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오늘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강력하게. 거의 숙제검사를 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역시도 리츠 쪽이 발달되어 있다. S&P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리츠가 32개라고 하고요. 그럼 국내와랑은 좀 다른 흐름이죠. 다르네요. 또 금리 인하의 수혜, 금융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츠에 대한 수익에 대한 증가, 수익의 증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가능한 이익으로 되고, 그 배당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국내에 리츠를 검색하시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있죠? 커피 한 잔, 밥 한 끼 가격으로 우리가 건물주를 대보자. 근데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이나 미국, 일본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리츠에 대한 개념이 가장 약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건, 큰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내리거나, 한 번 오르면 쉽게 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리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츠가 옛날에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대형 리츠 같은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소형 종목이고, 매수를 하려고 해도, 내가 한 100만 원 투자해볼까? 그러면 막 호가가 몇 개 없어가지고, 투자를 하기가, 금액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하나 당부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으시다면, 저희 ITB 스타크와 함께 하시고, 조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종목군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한 번 가져보겠다, 리츠 쪽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만한 게, 이 리츠가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건물에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건물의 임대 수익이라든지, 건물의 시세에 대한 부분, 건물을 솔직히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료를 소위 말해 엠빵 친다고 하죠.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받는, 임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받는 임대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최근에 대형 공모 리츠가 한 번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리츠들이 상장을 하면서,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의 기회가 확대된 점, 그리고 이게 결산 때마다 배당을 잘 줍니다. 배당을 또 굉장히 잘 주는군요. 제가 연말되고, 연초에 배당 관련 시즌이 오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저는 종목군을 좀 많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받을 때마다 재밌는 게, 어떠한 종목군들은 시세가 많이 빠져서, 사실 배당을 받아도, 배당 감안하면 거의 똔또이다. 거의 별로 수익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리츠 관련 종목군들은 시세도 오르고, 배당도 잘 주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종목군별로 함께 차트와 함께 보시면, 이 코스피와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지부진한,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있겠지만, 종목군, 그 종목군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일봉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으로, SK하이닉스의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츠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종목,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맥컬 인프라가 있습니다. 맥컬 인프라, 근데 정말 밥값이나 커피값으로 할 수 있나요?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맥컬 인프라 가격은 지금 오늘 11,700원이고요. 되겠네요. 저는 한 7,000원대에 들어간 것 같은데, 7,000원인가 8,000원대에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한 작년에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 저도 투자하는 종목이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그런 게, 말씀드릴 만한 종목, 저도 다 갖고 있거든요. 비중이,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관련 종목이 우리나라 리츠 중에서는 가장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시설 투자 쪽이고, 4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 시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효과적으로는 조금 금액대 대비해서는 좀 약한 흐름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그룹이냐,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한번 그 기업을 또 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걸 한번 해보시면, 진짜 1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맥쿼리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무조건 뭐 나오면 배당금, 배당일, 부동산. 연관 검색어에 많이 나오네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내용,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이런 언론 보도 및 공고. 순수한 인프라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MB 정권에서 이런 부분에, 이명박 정권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았던 종목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전자공시에서, 어떤 걸 볼까요? 전기 공시, 사업 반기,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 어? 왜 없지? 아, 여기 없으니까 다른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지? 없네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안 번지 꽤 돼가지고, 이 종목에 관한 부분은 매출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얘네들은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없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 다음 종목은 이게 있는데, 맥커리는 제가 없는 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 자산을 보시면, 맥커리 인프라가 주요 투자하는 종목분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광주, 터널, 고속도로, 지하철,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대하는데, 이렇게 좀 얄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정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 펀드예요. 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리치 쪽하고는 조금 연관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 투자에서 시세적으로 종목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세로 차트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거 며칠간 제가 빠졌지만, 이때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투자에 리치 관련 종목군이나, 이런 배당 관련 종목군들은 거의, 돈이 생기면 얼마씩 계속 넣어놓고, 확인을 안 하는, 이런 느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이 신한 알파리치입니다. 신한 알파리치. 이게 최근에 상장한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고, 자료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자료화면 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죠? 흐름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료화면 있을까요? 리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요약해봐라, 요약할 만한 부분. 그 전에 하나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리치가 이제, 이게 다른 데서 좀 긁어온 건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고,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주가 챙겨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임차인에 대한 문제, 세대로 사시는 분이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따박따박따박 받고, 그것을 다 나누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고로움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부동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더 수고로움이 들겠죠. 그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저희가, 저희 회사 건물이, 그 전에 서여의도인가, 있었을 때도, 그 건물에 계신 분의 건물주가, 몇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담당하시는 회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월세를 확인하고, 리스트를 정리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상담하고, 임차를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렇죠.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리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투자자분들이 리치에 대한, 리치 펀드에 대한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거의 동일한 흐름, 특히 거기서 부동산의 시세 상승이나, 그런 것의 흐름에 못지않은, 그 임대 상승,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두 번째 화면 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릴 만한 종목, 두 가지가 크게 대표적인 종목이고, 좀 큰 종목입니다. 신한알파리치 같은 경우는, 광교 크래프트 타워가 매입 자산이고, 네이버나, 스노우나, 무인양품, KT, U베이스가,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와.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운영사가 신한알, 신한알치 운영이고, 지난해 8월, 8일에, 제가 상장을 기억하는 게, 이때쯤 제가 상장했을 때,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계속했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임차인이면, 그 분당 쪽 가면 있는, 네이버 건물. 판교잖아요. 판교 크래프트 타워. 제가 판교 크래프트 타워, 그렇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가 판교에 살아가지고, 판교에 친구가 KT 쪽 라인에 근무를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 친구 만나러 가볼 겸, 시간이 좀 남아서, 이 건물에 실제로 들어가서, 1층부터 6층이었나, 쭉 한 바퀴 올라오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떠한, 무인양품도 실제로 가봤거든요. 지금은 좀, 일본과의 제재에 대한 이슈로,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관련된 기업에 대한 건물을 하나씩 보면서, 그 건물에 어떠한 게 들어가 있나, 보면은, 성형외과 같은 것도 있었고, 피부과도 있었고, 좀 비실만한, 비쌀 만한, 그런 수입이 갈라네.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화면 다시 보시면, 신한 알파리츠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검색하면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정보에서, 네, 재무정보 들어가 보시죠. 이거는 좀 내용이 나와요. 유진 투자, 유진 자산, 하나소매 보험, 신한 리츠, 지분을 정말 많이 갖고, 현대차도 갖고 있죠. 그렇네요. 얘네들이 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매출액이 200억인데, 이게 3월입니다. 영업이익이 120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있죠. 단기 순위가 50억, 50억, 굉장합니다.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제가 기억하기가 한 7%인가, 한 8%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아까에 대한 부분이, 좀 리스매칭 있었던 점, 죄송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리츠의 산업의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쭉 흘러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업보고서를 맨날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보죠. 이때 작성일 기준의 상장 리츠는 총 5개인데, 제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두 개였죠. 이리츠 코크랩과 신한 알파리츠, 맥커링 프라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리츠에 대한 자산 규모가 32조, 사실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 총 자산 대비 리츠에 대한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중요할 만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때, 오피스 임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가 좀 공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정말 좋을 만한 지역,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지점에는,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영어프라임, 뭐 유가증권 상장 있고, 판교 크랩 사업 제가 가봤고, 용산 더프레임은 제가 안 가봐서, 이건 나중에 볼 것 같고, 임대율은 96.9% 거의. 거의 풀이죠. 98.9% 거의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크랩판교 크랩스토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되게 예뻐요. 실제로 가보면 장난 아니고, 지금 커피도 비쌉니다. 이 펼칭의 커피집인데, 장난 아니고. 그렇군요. 판교역 바로 앞에 있고요. 아, 네. 교통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블루홀, 블루홀은 참고로 배틀그라운드 만든, 그런 회사죠. 네, 네. 스노우, 네이버, 뭐 이런 거. 네, 어디 어디가 다 되어 있는지. 계약이 돼 있고, 메머드커피. 메머드커피는 참고 여의도에 있는데, 굉장히 큰 커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 용산 더 프레임타운 제가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할 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용산역 바로 부근에 있고, 그렇네요. 자신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배당도 있지만, 지금 차트 흐름이, 지금 투자하기엔 좀 위험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정말 옛날부터 드렸어요. 그럼 언제쯤 투자가 적절할까요? 일대 투자, 이게 상장할 때부터, 제가 초반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빠르게 들어가셨네요. 저는 배당 받은 것도 다 이제 얼마,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게 좀 저는 가볍게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중장기로 박아들만한, 정말 좋은 종목권 중에 하나고, 제가 처음 계좌 개설한 게 키움증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 그 이후에 계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제가 증권사별로 웬만한 계좌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거래를 이제 키움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키움에 익숙해져서, 여기에 이제 조건식도 공부를 하고, 차트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 관종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 때려박았는데, 실계좌도 제가 키움의 계좌가 있는데, 그게 첫 거래나, 이런 그 거래나, 그런 부분이 물론 리츠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종목이 세 종목인데, 딱 이 종목들이에요. 맥컬 인프라, 시나리알파 리츠, 이리츠 코크랩. 아까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리츠 코크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리츠 코크랩은, 이것도 상장했을 때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랜드 쪽 계열이에요. 그렇네요. 이랜드가 어떠한 업체인지 아시죠? 알죠.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고, 물론 책을 많이 읽게 한다고 해서, 독후감 쓰게 한다고 해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악평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랜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기대 수익 보시면, 5년 평균 7.2%, 알파리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10년 평균 7%. 기대 수익 엄청나죠. 아까 뭐, 1년짜리 카카오뱅크가 5%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매입자산은 NC 야탑점, 뉴코아일산 평촌점, 2001 아웃넷 중계 분당점, 좋은 데만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1 아웃렉스는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인데, 오래됐어요. 가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렸을 때 쇼핑 되게 많이 했거든요. 장사 잘 됩니까? 지금은 조금 흐름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데, 굉장히 핫했죠. 2001 아웃렉스. 영화관도 있고요. 핫한 흐름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차트를 오랜만에 보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한 번 정고점 한 번 신고가 뚫었다가, 배당락 걸려서, 아 이게 심하이, 죄송합니다. 좀 밀리나 싶었더니, 다시 또 올라왔다가, 약간 밀렸다가 올라오고, 근데 약간 밀렸다가 보시지만, 그래도 5,800억 원, 5,800만 원, 아니 5,800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게 시총이 이제 4천억이라,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죠. 그렇죠. 좀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제 거는 제가 배당이나, 좀 추가로 불입을 좀 해서, 수익률이 조금 그나마 더 적지만, 그래도 수익률로 하면, 이것도 한 40% 될 거거든요. 이게, 그 주가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배당도 좋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라고 한다면, 우선주 많이 꼽잖아요. 제가 우선주로도 좀 재미를 봤는데, 우선주가 옛날에 재미있는 게, 배당도 잘 주고, 간혹 무슨 M&A 같은 거 걸리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제가 아는 종목인데, 갑자기 급등 종목, 한 10%, 15% 올라오는, 차트 조건식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거 왜 올라왔지? 이러면서, 어, 근데 누구 M&A. 웃겼어. 바로, 순식간에 빨리, 공인지사 들어가서 팔곤 하는데, 이 리치 코크랩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시세적인 차익도 물론이거니와, 배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얻을 수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보고, 이 리치에 관한 부분이, 이거 이외에도 좀 약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모드 투어 리치나, 아까 밑에 자료화면으로 나올 텐데, 좀 약세인 흐름, 모드 투어 리치나,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약세인 흐름도 있어요. A 탑 리치인가, 뭐 이런, 한 200억, 300억 미만의, 되게 작은 리치가 있어서, A 리치, A 탑 리치, 모드 투어 리치, 이런 애들은, 조금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왜냐하면, 호가가 얇아서, 100만원 정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호가 다 먹어버립니다. 조금 힘들 것 같고, 올해 이제 상장을 또 예정한 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리치나, 롯데쇼핑 리치가 상장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표, 거의 물류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저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것을 뭐 한 천만원, 1억 몰빵 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 투자에 대한 배열이 의해서, 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정말 제일 좋은 안전자산은 지금 현금인데, 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의 투자처로, 리치 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 사례까지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리치 쪽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삼성이 부동산을 많이 매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이, 이제 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별된 시장의 별, 시장별로, 선별된 종목군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까 리치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에이탑 리치나, 모드스토어 리치, 이런 종목군들도, 나름 좋은 자산들을 형성하고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너무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